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딸이 너무 어리고 철이 없다. 아니다. 이건 엄마가 그냥 미친거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너 제발 정신 차리고 시집 좀 가라. 아 싫다고 나 그런거 안한다고. 아니 의사가 장난이냐? 아니 왜 싫은건데? 엄마 장난해? 얼굴 완전 개빴았잖아. 원재 16살 많은 아저씨랑 결혼하라는 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하라는 엄마 때문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22살 여자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학창시절에 공부를 아예 안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여느 다른 부모님들처럼 공부 좀 하라며 학원이면 학원, 과외면 과외, 적어도 자식 교육부분에서만큼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정신을 못차렸고 공부 아예 안했어요. 손도 안댔죠. 알아요. 이건 제 탓인게 맞습니다. 근데 저요 공부만은 안했을 뿐이지 학생으로서 절대 하면 안될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친구를 괴롭힌다거나 하늘에 맹세코 절대 이런건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만 안한거에요. 여하튼 그러다 전문대 들어갔는데 여기 입학할때도 엄마는 아직도 미래를 못버리고 아이고 아무리 입결이 낮은 비인기학과라도 이런 전문대 말고 4년제를 갔어야 했는데 어쩌니 하면서 막 우셨어요. 근데 저요 아무리 비인기학과라도 마찬가지 4년제는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도 그런게 이렇게 나이라도 한 살 더 어릴 때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직업이 좋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남자랑 어떻게든 결혼을 해라. 이러면서 제가 어디 나갈 때마다 남자들이 보고 반하기에 꾸미라며 잔소리 오지게 하고 또 집에 있으면 왜 그렇게 멍청하게 방에 처박혀 있냐며 꾸미고 어디 뭐 대학병원 식당깔아도 돌아다녀라. 이러면서 사람을 한시도 가만두질 않고 잔소리를 해요. 대학병원이요. 의사 눈에 띄어라 이거죠. 아니 나는 이해가 안되는게 보통 이렇게 딸 가진 엄마들은 대부분이 여자는 결혼하면 손해만 본다. 내가 해봐서 아는거다. 이러면서 자기 딸내미만큼은 절대 결혼 안시키려고 한다던데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저 볼 때마다 결혼 결혼 결혼. 진짜 집에 있으면 엄마랑 마주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밖에 나갈 일이 없어도 그냥 도서관을 가버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밖에 산책을 하거나 그래요. 엄마랑 안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건 몇달 전부터 계속 그럽니다. 결혼하라면서 아니 이 나이에 20대 후반도 아니고 30대 후반 아저씨들이랑 선보라며 자리를 만들어 와요. 당연히 싫다고 했죠.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이 나이에 어떻게 30대 후반을 만납니까. 그런데 뭐 의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번 봤더니 헐 이건 뭐 의사고 나발이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는거에요. 카페에 앉아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아는 누군가 알아볼까봐 창피할정도 노심초사했죠. 그럼에도 엄마는 매번 이런 사짜 직업 아니면 대기업 임원 또는 인정을 받는 공무원 같은 이런 남자들을 소개해주는데 아니 이것도 신기해. 도대체 이걸 다 어디서 데려오는거야. 참 능력도 좋아요. 우리 김여사.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최소 나이가 35 이상이고 외모도 마찬가지인게 다 제 스타일 아니 아니 그냥 너무 못생겼어요. 하나같이 아저씨들 뿐입니다. 결국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질렀어요. 제발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테니까 상관좀 하지마라. 이러면서 울어둬봤는데 그럼에도 엄마는 포기를 안해요. 아니 오히려 다른 여자애들은 엄마가 자기 사짜 직업 남자다 물어다 줬으면 이러고 바란다는데 너는 사짜 직업이랑 돈 있는 남자를 소개해줘도 싫다 그러냐. 이러면서 되레 저한테 미쳤다고 화를 내요. 배가 쳐불렀다고. 아니 남자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하냐. 능력이 좋아야지 능력이. 그리고 이거는 다 니가 공부를 안한 탓이야. 니가 공부를 안해가지고 이래된거 아니냐. 니가 공부해가지고 니 능력으로 사짜 직업이 됐으면 엄마가 이러고 살겠냐. 나는 뭐 지금 이게 좋아서 이러는 줄 아냐고. 스펙도 뭣도 짓불 아무것도 없는게 남자 외모랑 능력이랑 집안 나이 다 따지면 하니 도대체 누가 너같은걸 만나주냐. 이러는데 엄마 맞아요?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저는요 남자 외모 능력 집안 나이 이런거 하나도 따진적 없고 그냥 나 혼자 내 스스로 아까림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남자랑 만나고 결혼 이런 생각은 안해봤거든요. 근데 니 스펙 니 능력으로 서른 살 넘어봐라. 그때는 진짜 50살 넘는 의사도 만나기 힘들거다. 지금 이렇게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논화 좀 저어봐라. 이럽니다. 결국에 못 참고 엄마 왜 그러냐. 요즘 여자들 결혼하면 손해본다고 다들 결혼 안하고 결혼을 해본 여자들도 그래. 자기 딸내미 결혼도 말리는 세상인데 엄마만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결혼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냐. 그리고 엄마가 소개해주는 나이 된 남자들이 나같은 20대 초반 여자 만나겠다는게 정상으로 보이냐. 제대로 된 남자는 자기 또래 만난다 이러니까 그거는 너 말고 자기 스스로 아까림을 할 수 있는 즉 능력이 있는 여자들이 하는 말이다. 너는 아니야. 남자들은 그게 제대로 됐든 아니든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 지금 니가 하는 말이 얼마나 멍청한 줄 너 모르지. 너처럼 스펙도 직장도 연봉도 받아치는 문력한 게 그런 것들이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그나마 니가 이렇게 어리니까 그 남자들이 만나주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그 마음을 모르냐. 이 엄마 마음을 이러는데 그러고 보면 엄마는 맨날 그랬어요. 특히 술 마시면 더 그래. 아이고 꽁꽁이 자는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시간은 오지게 흘러가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만나자는 놈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술주정 같은 걸 하면서 막 울고 때리고 그리고 다음날이면 어젠 미안했다며 어제는 엄마가 미안했다 이러면서 또 선자리 알아왔다고 나이 오지게 많고 못생긴 아저씨를 만나보래요. 이게 몇 달째 계속되는 일상이고 반복입니다. 어제도 그래요. 웬일로 좀 대화가 되는다 싶더니 대뜸 내가 아는 사람 아들이 서른 여덟 살이고 약사인데 한번 만나봐라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봤는데 탈모야 촉이지만 저도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엄마 앞에서는 그래 알았어 만나 볼게 이렇게 말을 하고 글 쓰는 거예요. 엄마 말대로 저 학벌이랑 스펙 별로라서 돈도 얼마 못 받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다 필요 없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사는 게 답인 걸까요? 저 너무 지치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나이 많은 아저씨한테 딸내미를 팔아먹겠다는 거네요. 엄마 맞아요? 2번 그래요. 집을 나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런 엄마들 절대 안 변하거든요. 3번 그냥 나 싫으니까 엄마가 그런 남자를 새아빠로 데려와 보라고 하세요. 글글끌글끌 4번 그래요. 아직 22살이면 안 늦었어요. 마음 독하게 먹고 올해 수능을 다시 쳐보는 건 어떨까요? 23살에 입학해가지고 27에 졸업하는 거면 진짜 아직 안 늦었다고 보거든요. 디덜글 늦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던 게 갑자기 하는 거 봤어요? 사람 그렇게 안 바뀌어요. 될 걸 얘기해. 끌 끌 끌 끌 5번 그래도 쓰니 엄마 능력은 되게 좋은 거 같네. 요즘은 4자 직업 사람들도 자기 2세 즉 자식의 머리를 생각해가지고 저 학벌에 멍청한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계속 오지게 물어오는 거 보면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야. 왜 될까요? 22살이면 그 모든 걸 다 씹고 가능하죠. 그래서 나이가 무서운 겁니다. 끌 끌 끌 끌 끌 그런 말이 있죠. 여자 나이는 깡패라고. 6번 그래 평생 180도 간신히 벌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도 뭐 역시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 더 이상 쓰니를 써줄 회사가 없을 때는 맥도날드 가서 알바하면 됩니다. 쓰니 생각 존중해요. 혼자 사는 거 나쁜 거 아니거든. 7번 아니 그래서 겨우 그 정도 머리와 근성으로 앞으로 뭘 해가지고 스스로 아까림을 할 겁니까? 제발 주제 파악을 좀 하세요. 가진 건 어린 나이 하나밖에 없고 그걸 엄마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다라는 거지 엄마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뭐 좋아서 이러는 거냐고. 이거 말고는 네 인생 답이 안 보이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고 아까림을 잘 할 것 같으면 엄마가 저렇게 하겠냐고. 8번 쓰니가 아직 나이가 어려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사실 쓰니 엄마가 하는 말 다 맞아요. 쓰니 스펙이 없으니까 그냥 젊고 예쁜 걸로 어필해가지고 시집이라도 잘 가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이거 나이가 좀 들어야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게 되는 거고 또 스펙도 왜 필요한 건지도 알게 되는데 문제가 이거지. 네가 그걸 알 나이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이미 스펙도 없지 나이는 오지게 먹었지 당연히 예쁘지도 않지. 그야말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저 그런 여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엄마가 물어다 주는 그 선자리들 그때 되면 진짜 오지게 하고 싶어질 거라고. 근데 또 그때가 되면 그런 자리 절대 안 들어와. 그냥 그렇게 나이만 하나하나 먹고 늙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펙을 키우든지 아니면 엄마가 물어오는 걸 받아 먹든지 해라 이거요. 물론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지금의 논은 모르겠지만. 9번 엄마가 딸을 팔아먹니 어쩌니 하는 댓글들 많은데 물론 그런 걸 수도 있겠지. 딸 팔아가지고 자기 인생까지 피는 거. 근데 이거 조금 다르게 보면 말이야 친엄마가 봐도 답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한다. 이런 건 생각 안 해보나? 걔 노답인 거죠. 10번 아니 뭐지? 왜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야? 나는 그런 남자들이 이 스니랑 선을 봐준다는 게 더 신기한데. 아니 그 남자들은 뭐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스펙 따져요. 11번 댓글 왜 이래? 스니가 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논다면 모를까? 이제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일이든 하면 되는 거지. 스니 아직 시간 많아요. 아무리 전문대라도 열심히 하면 취직할 수 있는 거고. 대학 공부 말고도 먹고 살 때 되게 많거든. 그리고 뭐 결혼은 공짜로 합니까? 제가 만약 스니 부모님이라면 혼수비용으로 스니 유학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자격증 학원을 보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하다 못해. 뭐 가게라도 하나 차려줄 거라고요? 남부기에 번듯한 삶을 살려면 그래요. 엄마 하는 말이 맞아요. 노처녀 중소기업 격리직보단 그래도 부잣집 세대기 훨씬 더 뽀다 나죠. 근데 본인 적성이 그게 아니면 어쩔 건데. 적성이 안 맞으면 그게 뭐든 못 버티는 거예요. 게다가 어린 여자만 찾는 남자들 보면요. 그 대부분이 정상적인 남녀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것들 뿐입니다. 정상적인 커플이라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을 서로 양보해가며 받고 가고 그러는데 그게 귀찮은 사람들이라고요. 또래 여자랑 만나면 하루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루는 네가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번갈아 가며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지가 쳐놓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놈들 그런 놈들이라고. 그 그지같은 성질을 감당하느니 그냥 까이고 치더라도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댓글 이게 뭔 소리야. 오히려 나이 많은 남자들이 어린 여자아이한테 양보 더 잘합니다.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2번 대충 이런 상황인데 양쪽 다 저는 뭐 어느 정도 설득이 된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일단 쓴이 같은 경우에는 재벌이라도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이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기도 하고 물론 딸 팔아가지고 자기 인생 피리고 하는 그런 못된 엄마들이 있죠. 그런 경우라면 물론 예외겠지만 근데 자식 교육 열심히 시켰다는 거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진짜로 얘가 나중에 우리 없으면 어쩔까 그게 걱정돼가지고 좀 든든한 버팀목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또 그렇다 해도 아무리 그런 거라 해도 내가 싫으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사실이거든요. 어질어질합니다. 여러분도 생각 한번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구독nie